하나일 나달, 알립, 갈지, 어조사지, 여기서는 어조사지가 되겠네요. 반드시필, 나눌 분, 써이, 밥식, 일립, 지곡이라도 필분이식이니라. 여기서 신습한자를 보면 나달립이 있죠. 자, 립자는 이게 음이 되겠네요. 이거는 쌀 밑자가 되겠죠. 그래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낱개 단위로 나달 단위로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독립된 꼴을 가진 나달의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진 모양. 그래서 이거랑 구분되는 것이 이런 가로분자죠. 이거는 알갱이가 다 하나하나 낱개로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알갱이가 이렇게 빠와서 가로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달, 나달, 닙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자와 여자와 다르게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껍질 곡식곡은 벼화에다가 이게 음이면서도 음에 약간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곡식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 나달 알갱이들을 털어서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가 곡식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을 털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벼가 있고 벼화자죠. 이거는 벼의 껍질 그래서 껍질 각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껍질이 이제 떨겨나가고 순수 여기 쌀만 남는 거죠. 쌀알만 껍질 각자라고 합니다. 해석을 안 했네. 한 알의 곡식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일 실루 갈지 옷의 반드시 필 나눌 뿐 써이 옷니 일루 지이라도 필분이니라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에다가 이제 루 라는 바람이 나는 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죠. 여자의 머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장식 또 머리를 틀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달고 있는 여자로 다랑루 이렇게 하면 다랑루 하면 우리가 2층이나 3층으로 된 이렇게 높이 올라간 모양이죠. 이것도 실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주 또는 또 여럿 그래서 이 실이 길게 이어지는 모양 실이 이렇게 다락을 샀듯이 길게 이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 실, 여기 실사가 붙어 가지고 실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 루 자 그래서 한우라기의 또는 누더기 옷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의 누더기 옷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여기 옷이 있는데 옷이는 입는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옷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입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우제 없을 무 맛이름 밥식 맛향 반드시 필 줄여 어조사지 여기는 새로운 한자가 없네요. 그래서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아우가 음식이 없으면 형이 반드시 이것을 줄 진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맛향 없을 무 옷의 옷복 아우제 반드시 필 드릴 헌 어조사지 그래서 형무 의복이면 재필 헌지은이라 그래서 형에게 의복이 없으면 아우가 반드시 이것을 드릴 진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헌자를 다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죠. 여자는 음으로도 쓰이면서 이 자체가 소권 이 부분은 머리 모양이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모양을 한 머리에다가 손역자 그래서 이 모양은 호랑이 모양을 한 시루에 시루를 갖다 나타내면서 여기에 개견자를 덧붙여 가지고 이 호랑이 모양을 한 시루에 개의 피 희생을 나타내는 개의 피를 바르는 모양에서 신에게 물건을 바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신에게 물건을 바치 그래서 신에게 물건을 들을 때 마음은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되겠죠. 이상으로서 제4장 형제의 형제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